안녕하세요 두리락입니다 두리두리두리다 제가 오늘은 생존기로 들어왔습니다 화요일이네요 학교가기 싫어요 학교를 이미 갔다왔지만 말이죠 저는 이제 마인크래프트 방송을 찍을거에요 귀찮아요 이쪽에서 난이도를 시음으로 바꿔야돼요 저는 안나오겠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난 절대 나오면 안돼 아 이거 존벌레가 잠시만요 존벌레가 뜨면 안되는데 왜 뜨지 트윗 장비데 잠시만요 키디 칠 칠 칠 칠 아유 자연농굴이 있네 아니 몸 방이 다 갈라져있어 아유 두 번 사용하면 끊었는데 철이 없어 이거 아니 철이 철철 넘친다면서요 저기요 아유 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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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건.. 아니..저게.. 박쥐 즉석구이가.. 아..여기 한 번 남았어. 인정? 저는 로건이 옵니다. 저러나? 아..저기 옆에서 잠잇다. 철이다.. 아.. 아.. 이거 스탬프스 빼고 넣어 이것도 웰컴 그냥 떨어지면 즉사한다 목숨 늦다 이거 떼내는 작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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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이런 감옥은 으로 만든 거야 아 잠시만요 열어보셨죠? 이쪽 좌피 찍어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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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민을 하자 언젠간 이쪽을 다시 찾을 수 있겠지? 그러.. 그럴 수 있을 거야 이 썸 이런 거 아냐 지켜봅시다 그리고 눈을 넣어야겠지 이거 잘못 넣었고 여기 봐도 어딨어 민지 씨 성격 야식 육수 석탄이 부족하네 석탄이 아까 그쪽에 있었는데 석탄이 부족하네 여러분 마법은 왜 심을? 잠깐만요 오케이 저것들 지금 얹어서 온대 내구르 형 뭐야 이거 부셔졌다 결코겐 망했다 안전하게 가는거야 안전하게 가는거야 아 이따 누군가 누가 으어소리를 계속하고있어 핸드신주다 오케이 철투 와우 누가 으어소리를 내었나? 장인가? 뭐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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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네 해주면 안돼 그래 나 봉을 찾기가 여기 들린거야 아이씨 아니 몸 밝아지는것도 이렇게 밝아져 그냥 아예 이쪽 중앙에다 깔고 이걸 부시는게 낫겠네 진짜네 아 이거 이쪽에 이어져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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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꽤 앙따나? 건드리려고 한건데 어떻게 알고 아 이거 꽤 신기하네 여기가 입구인가? 몰라 위층이니까 그렇겠지? 아마도? 어 거미다 철이다 사과 뭐 이정동은 다 둘러본 것 같죠?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잠시만요 계속 질꾸리가 걸려가지고 금장당 분의를 해놨는데 왜 이 소리가 들릴까 이거 왼손 아 제가 저기로 나왔었죠 흠 어 음 그래 이제 다시 집으로 가야되는데 제 집은 어디 있죠? 그걸 까먹었어요 좌표가 안 나오니까 tp 슬러시 슬러시 슬러시로 해놓은 다음에 아 근데 이거 나주 미션인데 벌써 이런데로 찾으면 어쩌자고 내 집은 자표가 몇이죠? 어 내 양동이 어 여기 있네 뭐지? 어 그래 이거 기억나 이걸 기억하기 위하여 탑을 쌌죠 아 일단 난이도를 좀 올리죠 이제부터 좀 조금씩 저기를 가리키고 있고 저기를 가리키고 있고 안녕 소야 달걀이다 어 보기 힘든건데 고맙다 아이고 달걀이 풍년이구나 달걀이 풍년일세 아 그리고 제가 오늘 도전과자 한개를 클리어 할건데 정 맛있게 클리어 할겁니다 정 무엇일지 방패로 화살을 튕겨내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오늘은 날이 아니군요 고마워요 이거요 이걸 어떻게 할거냐면 방패 제약법은 제가 알거든요 활을 위에다 쏴요 그러면 그 활이 저한테 올거 아닙니까 이 활이 방패를 들고 저거 맞는거죠 항상 제 집은 어딨죠 까먹었어 안 보여도 걷는다 나는 플롤랄라 뭐라 저쪽 스켈레톤 이건 작은 동굴이네 일단 저 무슨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모르거든요 황금 사과 먹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저 이런 얘기를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저쪽 저쪽 방향 그냥 가라 으음 매해 여기 여기 기억나요 여기 여기 어딨냐 어딨냐 아 흙 아이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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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이 또 있네 아이쿠 여기도 있겠지 달걀 까먹은 거 오케이 해변가다 해변가 이 정도 달걀 이 정도 달걀이면 한 두 마리 정도는 나오겠지 거기다 가만히 있어 잠깐만 해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될 수 있어 난이도 내가 넣은 거 맞지 살 수 있어 몇 초 안 남았어 몇 초 안 남았어 몇 초 안 남았어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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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떻게 와 이게 1.3 버전이었어요 1.10 아 뭐야 1.13 버전이야 1.13 버전 1.13 버전 2.15 버전 1.15 버전 2.15 버전 2.15 버전 2.15 버전 3.15 버전 3.15 버전 저게 벌써부터 크리퍼가 보이는데 3.15 버전 3.15 버전 3.15 버전 3.15 버전 3.15 버전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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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전 어휴 거스러웠다. 좀비는 나 발견했어 저거. 와 저기 크리퍼 있어. 잠깐만 건너오는 건 너무하잖아. 일단 바닷가를 돌아야 되는데. 수탕 수수가 있다는 거는. 내가 여기를 안 돌았단 싶은데. 좀 더 돌아야되나. 잘했어? 내가 화살이 있었나? 전 전문으로 맞다뜨려야되잖아 잠깐만 크리퍼하고 스켈레톤? 환상의 조합이군 아 잠깐만 빗ods 잘 안자 천형 혹은 시원해 콘텐츠 망하게 망하게 생겹다 빨이록 sentences arrange arrange atellar 새하 yah 그냥 막아냈어 자 내 고기방패다 아니 그냥 빨랑 났어 저는 집에 언제 갈 수 있구요 별로 궁금해요 제발 집에 가고 있어요 아니 저 왜 또 스켈레톤이 또 대기타고 있냐고 아 제발 아 어 안녕 잘 있어 잘 있어 전 그리고 어디서 본거 같아 저거 알렉걸렸어? 야잇 어디 앰무소 있어? 아니 무슨 스킬라톤 소머리가 보이네 잠깐만 열어면 창크 새로 붙여 창크 새로 붙여 그냥 뚫고 지나가 이제 왔냐 아예 못봤네 나 얼마나 빨라 얼마나 빠른거야? 아니 좀비잖아 저 좀비도 날 못볼까? 좀비도 날 못볼까? 좀비도 시야가 넓은데 아 못볼만하네 저기요 근데 전 언제 갈 수 있나요? 어디에? 집에 완전 앰무새야? 나와 같이 내 집에 갈래? 싫다고? 싫다고? 와베베베베베베 우와 이쪽에서 체력이 안 달아 뭐야 나 거미 나 진짜 거미 나 저기서는 좀비들 있다라든요 나 왜 이렇게 인기 많냐고 강당이 뚫고 지나간다 저 주인 준비 아니야? 딸컴 포션 뭐 만들지 황금 사과도 필요하다 아 이거 주민 준비 치료도 해야되는데 아아아아 거미인줄 알았네 양이다 양이 두마리다 양이 세마리? 애는 하드코어 암을 위하여 사용 안하겠어 저것은 마녀? 고발 아니 이거 강해 저거 마녀가 세거든요 저거 마녀가 세거든요 아니 이거 사라 못 먹어 너무 뜨거워 그리퐁 그리퐁 어떻게 다른게 들었지? 그렇게 설마 여기까진 못던지겠지? 아기 좋아지구나 아 이거 왜 안맞아 그래 맞았지 역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 펑펑아 펑펑아 펑펑이 아니 저기 왜 또 있어 서식 여러분 조심해. 이거 감옥 처리해야겠네. 감옥 처리해야겠네. 감옥 처리해야겠네. 오케이. 아 깜짝이야. 그냥 돌파가 이렇게 되니까. 힐링까지 때렸다. 설마 이대로 아무것도 안주겠어. 겸치도 안줘. 겸치 끝. 내가 그 지랄하면서 싸운 이유가 뭐야? 나 포션 먹으려고 애하고 싸운 거잖아. 아 그러고 보니 그런 방법도 있겠네. 아 제발 먹자. 왜 이 버거가 갓기에 걸리냐고. 아 이쪽 사람 도대체 얼마나 날 본 거야. 야 엔더맨이. 엔더맨이 있다. 주셔야 돼. 엔더맨이 있다. 주셔야 돼. 아니요. 주셔야 돼. 아 이쪽 사람 도대체. 아 이쪽 사람 도대체. 아 이쪽 사람 도대체 할 수 있는 왔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요래, 요래, 요래. 요래. 랜덤이 실종? 뭐야, 왜 저기 거미줄이 있어? 해강? 이성 도대체 뭐야? 뭐로 만들려고 하기에, 뭐로 만든거 하기에 이렇게 자원이 많아. 아, 잠깐만. 그 전보다 내 집으로 가는 문 어딨냐고. 정글 벽이 이렇게 넓었었나? 지금 돌아가야 되나? 그냥 돌파이. 아까 인더맨이 보였는데. 걘 잡아야 돼. 아까였지? 흰색 뭐가 보였는데? 토끼? 토끼? 사리만 토끼? 다행이네, 앵무새다. 아니, 좀비 나면 왜 나오냐고. 아, 잠깐만. 나 저런 못 버텨. 없어져라. 안 돼, 안 돼. 병력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아, 34분 됐어. 이제 꺼야돼. 2화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현재 2만.. 아, 2만 하래. 이 프로그램은 2화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잠깐 동안 끝. 깜짝이야. 아, 5,000. 다시 깜짝이야.